11월 6일 옥버 여자프로농구 삼성생명 하나원큐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자 농구는 삼성생명과 하나원큐의 1라운드 개막 경기입니다. 삼성생명은 지난 시즌 초반 돌풍을 일으키며 기분 좋게 시즌을 출발했지만 기존 유네빈의 부상과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맹활약을 해주던 키아나까지 부상으로 아웃이 되면서 아쉬움이 컸던 시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유네빈과 키아나의 복귀 시점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박신자컵에서 부상을 당한 조수아와 배혜윤 이주연의 컨디션도 현재 좋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배혜윤은 출전을 하겠지만 많은 시간을 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팀의 중심 선수로 성장 중인 강유림 이해란 신이슬 3인방과 김단비의 활약이 중요한 삼성생명입니다. 하나원큐는 이번 시즌에 김정은이 친정팀에 복귀를 했습니다. 기존 신지연 양인영의 원투펀치에 김정은까지 가세. 지난 시즌 부쩍 성장한 정예림의 활약도 기대가 됩니다. 김해나와 이번 시즌 새롭게 영입을 한 김시원 역시도 팀전력의 보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시즌 신인왕 박소희의 복귀 시점은 불투명합니다. 지난 시즌 양팀 맞대결에서는 4승 2패 삼성생명이 우위를 점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즌 하나원큐가 거둔 6승 중 2승이 삼성생명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팀의 맞대결은 점수가 제법 많이 나는 편이었습니다. 오늘 경기 픽! 삼성은 개막전에 정상적인 전력으로 나서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배혜윤이 많은 시간을 뛸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이주연도 복귀를 하지만 역시 정상 컨디션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강유림과 이해란 신이슬이 많은 부분은 성장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하나원큐는 기존 신지현 양인영의 원투펀치와 노련한 김정은이 합류를 한 상황입니다. 김해나와 정유림의 활약도 상당 부분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삼성생명과 일정 부분은 전력의 상승 요인이 있는 하나원큐의 맞대결입니다. 하나원큐가 경기를 잡지 못하더라도 비슷하게 끌고 갈 힘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원큐 플러스 핸디슨 예상해 봅니다. 더 많은 분석과 적중을 위해서는 구독과 알람 설정은 필수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익과 함께 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